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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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손님한테는 구루 디지털을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니까 항상 1000에 40으로도 A급이고 상위급이고 지금 구루를 키지 않아도 최고양이 좋고 2년 계약하면 2000에 30으로 방금 설득을 한거라 2년 계약 가능하면 2000에 30이면 엄청나는거죠. 방 크기도 많이 크고 3m 80입니다. 3m 80 2m 70 방도 많이 크고 불키면 조금 잘 가지 화장실은 일반 원룸 크기의 화장실이고 요거 제가 유튜브에 여기 반자도 올리고 지상충도 올렸는데 물론 2년 계약을 해야되긴 하지만 2000에 30은 처음이에요. 그리고 지금 나중에 또 안해줄 수도 있어요. 지금 지금 심리적으로 그런거지 나중에 나중에 또 1000에 30만 하겠다. 충분히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